오늘 이동평균선 8 매매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8을 거꾸로 돌려보면 어떻죠? 무한대. 여러 번 써먹을 수 있는 상황과 타이밍에 따라서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매매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 8 매매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8 매매법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도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정의부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이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이동평균선 움직여서 옮긴다. 중간의 값을 통해서 하는데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상담을 하면서요. 8개의 이동평균선이 자 보세요. 지지대랑 만나는 선에서 매수 포인트를 가지셔라. 이런 얘기 말씀드렸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실전과 바로 지금 이론이 맞는 과정이잖아요. 왜요?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241선에서 지지대와 만나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이동해서 움직여서 맞춘다라는 게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결국 종가에 대한 평균값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오랫동안 이것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동평균선 두 가지 특징을 가져요. 어떤 특징을 갖냐? 첫 번째는 홀리는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홀리냐? TV에서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기초 방송을 할 때 어떤 강의를 하냐면 이동평균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미호선이라고 돼요. 잘만 활용하면 참 좋은데 잘못하긴 하면 정말 리스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동평균선을 보고 있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이랑 같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이것은 학습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학습선이냐면 오랫동안 반복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버튼을 눌리는 선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상하게 이동평균선이 맞아요. 왜?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역사가 있어서.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아요. 아니, 보조지표와 중간지표가 뭐가 그렇게 잘 맞습니까? 딱 하나예요. 결국은 학습된 능력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지켜지니까. 제가 이것을 풀려고요. 엄청 고민했어요. 주식 이론, 이건 이론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운 아니야? 그런데 이게 왜 맞는 거야? 아, 오랫동안 봐오면서 사람들이 그 습관적으로 사는 자리들이 나오게 되고 그 사는 자리들이 맞는 게 이동평균선이구나. 이렇게 답이 도달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지금 마음에 조금 정신이 너무 많이 복잡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제가 한 번을 책을 쓰면 이런 책을 쓰고 싶더라고요. 왜 이론적으로 적립이 안 되는데 맞는 걸까?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구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도 필요해요.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 많이 쓰는 선들이 잘 맞는구나.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만드는 것들은 그런데 또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상식이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돼요. 왜? 오후에 우리가 하루 얘기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일주일 얘기하죠. 그다음에 어떤 얘기예요? 한 달 얘기하죠. 3개월 얘기하죠. 그다음에 6개월. 그다음에 1년. 2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동평균선도 자꾸 이상한 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77에서 88에서 그게 통념적이지 안 되니까요. 예전에 그런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면 그냥 일반적인 것만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것만. 거기서 확장을 해야지 일반적인 거 버리고 특별하면 안 됩니다. 스페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게 뭐예요? 5일, 일주일, 20일, 한 달, 60일. 아, 정정. 60일 3개월. 그다음에 120일 6개월, 240일. 1년, 2년, 5년. 이런 것들을 그냥 만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리고 내가 나도 3개월 만에 해주세요. 6개월 만에 해주세요. 이런 통념적인 기관들이 잘 만든다. 통념적인 지표가 대중의 심리를 움직이고 그다음에 어떤 주포의 심리를 움직일 수가 있다는 부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아, 이동평균선은 가장 대중적인 걸 찾으셔라. 그게 답이다. 그런데 그 가장 대중적인 거와 함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지대와 마주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동평균선의 가장 폭념적인 기법입니다. 돌파와 지지를 활용하게 되는데 돌파와 지지는 사실은 외국, 미국 쪽은 돌파를 많이 쓰고요. 국내, 아시아 쪽은 지지를 많이 써요. 성향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말하는 화법도 이러잖아요. 존댓말이 없잖아요. 해외 쪽은. 뭐 하세요. 해. 미스터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반말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물론 프린스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 되지만. 그런데 국내에서는요. 쉽게 얘기하면 약간 좀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 어떠한 보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법도 그런 쪽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해외 주식들 보면 돌파 매매가 정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내 주식은 돌파 매매도 정석이지만 오히려 지지대로 활용한 매매법이 더 잘 맞아요. 왜? 성향 때문에 그래요. 아시아적 성향. 물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게 되면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편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념적인 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먹혀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산에 대한 매매법을 보게 되면 테이펙스라는 종목을 2차전지용 테이프 매출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예요? A죠? 아시아잖아요. 자, 그럼 돌파 매매도 좋지만 자, 그럼 눌림매매라는데 눌림매매에서 어떤 이동평균산 상관없다고 그랬죠. 가장 통념적으로 많이 쓰는 이동평균산을 활용하면서 지지대를 맞추는 거예요. 자, 지지대를 맞춥니다. 자, 통념적으로 하면서 지지대를 맞추니까 이 자리잖아요. 시세를 쌌어요. 대량 수급이 들어왔는데 딱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오, 쌌네 하면서 쫓아들어가면 개인들을 털죠. 이게 나쁜 수급 패턴이긴 한데 매도시키죠. 그러면 주가가 밀리면서 61선과 지지대가 만나면서 이 자리가 딱 나오면서 반응이 나오잖아요. 매력적인 자리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매수라는 거예요. 돌파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자, 기다리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왔는데 61, 3개월 통념적인 선이죠. 통념적인 선에다 지지대 딱 맞추면 여기서 매수하면서 넘실넘실 가는 겁니다. 아하 눈림매매의 이동평균선이 특화되어 있겠구나. 특히 에이저 쪽에서는 아이셔 쪽에서는 자, 세트럴 가이 세트럴 가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구간 여기서 사실은 한 번 62선에서 매수하는 게 틀리지는 않았어요. 시장 상황 때문에 좀 밀림이 내려오긴 했지만 우주항공 테마라는 이슈가 하나 붙어있습니다. 우주항공 테마가 이슈가 붙어있고 얻은 인도평균선은 상관없어요. 자, 지지대와 지지대와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어떤 가치적인 분석 다만 이 전제는 뭐예요? 회사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서 진행하는 겁니다. 자, 회사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122선에서 만날 때 지지대랑 맞추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이 어디서 매일 떨어질까? 내가 어디서 이걸 추가 매수할까? 이 종목은 승부를 봐야겠는데 어차피 돈을 벌어서 승부를 봐야 된다면 122선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동평균선 딱딱딱 깔아놓고서 지지대와 만나서 내가 어디서 매수할지만 포지션 잡으면 되는 게 기법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최근에도 잘 가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쭉 올라갈 때 참았다가 지지대가 만나죠. 지지대와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이 이동평 241선 1년 평균선에서 만나서 주가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동평균선만 갖고 매매하면 안 되나요? 이동평균선 갖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냐면 지지대라는 지지와 저항이란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이동평균선이 맞아 떨어지면서 확률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결국은 주식 매매법의 가장 핫한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지대와 이동평균선의 8, 8개가 만나는 자리에서 좋은 종목은 눌린 공략을 하시면 분할 매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